파주 시민 모두의 워너비전 네비로는 두일초를 찍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딱 열어보니 와우 매물 꽤 많이 쌓였네요 네이버 대지 호가 평균 1,02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요 500에서 600이었는데 그때 비하면 뭐 거의 더블스코어네요 이 동네는 제가 잘 압니다 요 바로 앞에서 부동산을 했으니까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동네 좋다 군침맛 뚝뚝 흘렸었죠 마을 입지가 한마디로 계란후라이 같다고나 할까요 주변이 둥그렇게 녹지로 포위된 데다 그 너머에 아파트 단지와 중형 상권이 보기 좋게 놓여있죠 또 당연한 듯 초중고 도서관까지 자석처럼 옆에 그냥 딱 달라붙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동네를 전원 마을 모범 입지라며 출판기념 현장 답사지로 선정하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역시 문제는 가격 이미 파주는 넘었고요 일산 택지지구까지 넘보는 수준입니다 다른 데는 일부 빠진 곳도 있는데 여긴 통 요지부동이네요 그렇다고 예정된 GTX가 들어왔느냐 또 예정된 종합병원이 들어왔느냐 또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이 그저 나 홀로 가격만 열심히 내달리고 있네요 제가 보기엔 여기보다 더 입지가 좋은 다른 곳이 생겨야 비로소 거품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현재 진행 중인 운정 3지구 정도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매물이 쌓이고 쌓여도 할 말도 해줄 말도 딱히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송산 그린시티 워낙 부지가 커서요 딱 가운데 세솔동 행정복지센터 찍고 오시면 그 전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볼까요? 한때는 없어서 복구한다던 매물들 요즘엔 제법 떠있네요 집도 땅도 많이 보입니다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 대지 효과 700에 맞춰지고 있네요 옛날에 저한테 댓글로 1천 넘었는데도 물건 구하기가 힘들다 그때 비하면 조금 빠지긴 빠졌습니다 저는 이 동네를 완벽한 레저형 마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공원도 참 잘해놨고요 바다나 섬도 무척 가까운 데다 무엇보다 향후 계획된 송산 그린시티 내 국제 테마파크까지 진짜로 놀고 먹기 위한 단독마을은 여기가 제대로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물론 있겠죠 먼저 아래쪽으로 해망산이 깔린 공식적인 북향 땅 맞고요 그럼 대신 위로 바닷물 구경 좀 하자 했더니 또 아파트한테 다 가로막혔습니다 한마디로 들어앉은 꼴이 그닥 좋지 않죠 또 인프라가 좋은 곳은 그나마 마을 형상을 조금 보이는데 비해 그렇지 못한 쪽은 거의 황무지 특히 가장 위쪽에 여긴 뭐 차라리 섬이네요 섬 그럼에도 이것들은 다 약과다 최고의 불안 요인은 역시 송산 그린시티 계획 자체의 원대함이겠죠 워낙에 프로젝트가 시 차원을 넘어서는 대형이라 조금만 삐걱여도 2, 3년 딜레이는 그냥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실거주 입장에서는 굳이 따질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동네는 솔직히 조금 망설였습니다 최근 가격이 슬슬 안정세를 보이는 분위기라 여기 항목에 넣을까 말까 해서요 그래도 아직은 아직은 조금 더 빠지는 편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집어 넣었습니다 요즘 재건축 기사로 또 슬슬 군불대는 지역인데 지금 보실 단독 전원 마을은 그 너머 봉제산 남쪽이죠 여기도 네이버로는 토지 매물부터 봐야죠 아 상당히 많이 내놨네요 거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호가 900에 형성되어 있네요 2년 전 답사 때만 해도 600 무렵이었으니까 아 진짜 많이 올랐다 장점은 송도 신도시 바로 앞이라는 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죠 송도에선 골프장 안에 들어가 있어 어디 있는지 통 알 수가 없다는 단독 필지가 이쪽으로 건너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GTX, KTX 같은 철도 호재도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긴 단독 필지죠 투자로 사고 파는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정확히 거주 여건 딱 하나의 잣대만 들고 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죠 가장 먼저 마을 앞에 저 광활한 물류센터 내지는 재활용센터 지게차 소리, 집게차 소리가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끼게 하지만 아무래도 내 집 앞에서는 조금 그렇죠 또 대체 언제 나갈 런지도 감감부 소식이고 그렇다고 편의점이 하나 있나 이렇다 할 산책로가 있나 전원 마을로서 정비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 10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스트코 지나서 길 끝까지 계속 들어오면 만나는 동네죠 네비로는 탑실마을 대주피올의 2단지 찍으시면 됩니다 이 근처는 타운하우스뿐이라서요 매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살펴보자면 평당 대지가 660 정도 부르고 있네요 또 요 아래 공세초 쪽으로 가도 마을이 조금이죠 평당 호가 460만원 위쪽보다는 조금 쌉니다 이 동네는 한때 용인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라 불렸었죠 아래 동탄으로 넘어가는 관문인데다 코스트코도 있고 대기업 연구소들도 많고요 또 길 끝에는 현재 한창 막힌 도로를 뚫고 있고 대형 타운하우스까지 속속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저한테 가격 잘못 적었다고 지금은 평당 2천 넘었으니까 당장 수정하라고 메일도 왔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아까 보신 그대로죠 제가 보기엔 이마저도 조금 살짝 그렇습니다 왜? 너무 깊어 정면에 나 홀로 아파트 빼고는 진짜 조용한 산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초등학교마저도 1km 15분 거리죠 조용할수록 비싸다면 이해가 조금 갑니다만 설마 그럴리가요 만일 지금 계획된 대단지 타운하우스들만 잘 정착된다면 그때는 또 혹시 몰라 서수지 IC 통과해서 음식문화의 거리로 돌아 들어오면 그 양쪽 산기숙에 자리 잡은 동네죠 네이버 부동산을 볼 때는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매물 수는 평균 정도네요 근데 필지가 커서 그런가 가격이 다들 좀 셌고요 집 빼고 순수 토지 가격만 따졌을 때 평당 600 정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은 역시 서수지 IC 뛰어난 도로교통이죠 용서고속도로 타고 조금만 나가면 광교신도시 생활권이고요 정급하면 성봉역 인근 구시가지로 나가도 충분하고요 단점은 그걸 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난개발 입지인데요 누가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몰라도 유일한 지인이므로 양쪽으로 대형 맛집들이 쫙 들어와서 동네 이름마저 그냥 신봉동 외식타운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 막히고 시끄러운 건 당연한데다 덮어놓고 산비탈에 때려주어서 길 한 번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갈 방법은 커녕 애꿎은 머리털만 빠집니다 아름다운 자연, 조용한 동네 일단 한 번 와보고 얘기하세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오전에 들어가면 무조건 점심까지 먹어야 빠져나갈 수 있다 아, 그래서 음식문화의 거린가 동탄 2지구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비로는 서연초를 찍으시면 되고요 네이버 부동산 열어볼까요? 이쪽도 단독 매물은 거의 없고요 토지 매물을 보자니 와우, 상당하네요 빈 땅은 거의 다 던졌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대지 호가 평균 가격 평당 900만원이네요 이 마을 장점은 학군입니다 초중고가 마을 바로 옆에 도레미 하고 붙어있죠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딴 데 굳이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또 주변에 유흥시설도 없어서요 조용한 게 면학 분위기도 괜찮고요 하지만 딱 그게 답니다 교통이 편하냐? 쭉쭉 뻗은 신장로 사방 연결된 점이야 신도시 기본이니까 제처 두더라도 교통과 인프라 중심인 경부선 동탄역까지는 차로 21분, 무려 5.7km나 떨어져 있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동탄 호수공원이 10분 2km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그 외엔 암만 다각도로 들여다봐도 칭찬할 만한 점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높다란 아파트 플러스 좁은 이격거리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고요 가끔 전투기 훈련 동선까지 겹치는 지역이니 아쉬운 점이 더 많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광명시 정중앙에 있는 동네죠 네비로는 밤일공원을 짓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엔 매물이 거의 없네요 그나마 나온 게 다가군데 얘는 일반 단독보다 살짝 가격이 더 셉니다 참고하시고요 평당 호가 1,900만원에 올라왔네요 이 동네 장점 화면 역시 딱 하나 바로 강남 접근성 강남순환로 입구인 성체 IC까지 9분 4.5km인데다 일단 한번 탔다 하면 양재 IC까지는 불과 23분 20km 와우! 하지만 이건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동네 출신이라 빠삭하죠 명색이 맞고울이면 편의점이라도 좀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개도 없고요 그 외 편의시설은 물론 버스 지하철마저 굉장히 불편한 위치라 차 없으면 꼼짝맙니다 단 한 가지 희망이라면 이 동네가 지역 전체를 완전히 페이스오프 중인 광명시 안에 있다는 것 아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아휴 혹시 몰라 머잖아 근처에 지하철역이라도 하나 생기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이 가격은 음 서초구의 가장 끝머리 옛날 꽃동네에 있던 바로 거기죠 내비의 청룡마을 경로당을 찍으셔도 되고요 다리 건너 본 마을 어린이 공원을 찍고 오셔도 됩니다 네이버 매물은 별로 없네요 하지만 역시는 역시 암만 끝머리라 해도 서초구 내임택이죠 평당 대지 호가 220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 장점 물어보나마나 막강한 서울 인프라 아래 청룡마을은 청계산 입구라 아예 신분당선이 정차합니다 원래부터 맛집 천국이었는데 최근에는 수복뿐만 아니라 예쁜 카페들까지 줄줄이 들어섰죠 게다가 위에 본 마을은 또 수변공원이 아주 기가 막혀요 차에서 내려 한 번 걸어보시면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개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도 같고요 하지만 단지 내부는 워낙에 오래된 구옥들 거의 뭐 국사 측에서나 볼만한 집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다닥다닥 아주 촘촘해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주차 역시 단 1cm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요 또 길도 워낙에 좁고 구불구불한데다 마침 바로 옆이 청계산 관광지죠 그래서 대놓고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여기저기 주차금지 꼬깔코니 즐비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가격에 여기를 글쎄요 저라면 일반 주택 말고요 리모델링해서 상업시설 정도가 어떨까 싶더군요 위례지구 중에서도 마천력 거여역 쪽 내비로는 위례솔중학교를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직 마을로서는 채 정리가 안 됐으니까 토지 매물 쪽을 살펴봐야겠죠 와 매물 꽤 많네요 금액은 평당 대략 2700만원 정도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동네 핵심 포인트는 역시 트램이죠 얼마 전 착공했고요 현재 열심히 진행 중이고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찌저찌 대한민국 1호 트램이다 해서 기대감이 크지만 불안감 역시 만만치 않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주변 인프라 또한 상당히 좋죠 바로 앞에 가천대 길병원 들어올 예정이고요 조금만 나가면 위례호수공원 그 앞엔 스타필드 트레이더스까지 쫙쫙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가격이 세겠죠 하지만 단순 거주용의 이 가격을 또 현재 스코어를 보니 이미 다 가고 상가주택의 혼종이 진행 중인 상태고요 무엇보다 트램 말하자면 경전철급 교통수단이 마을 옆구리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 개통 후 극심한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써볼 게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지난 영상 하남풍산지구 까치울 마을 진접역 주변 단독마을들을 확인해 보세요 넓지넓은 전체가 아니고요 딱 서종 면사무소부터 서울 양양선 서종IC까지만 들여다봤습니다 내비로는 서종 어린이집 또는 서종 초등학교를 찍고 오시면 되고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역시 매물 많네요 동네 특성상 위치감 편차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땅값만 평당 약 240만원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평 중에서도 서울과 초인접했다 서울 강동구까지 반경 20km 안쪽이죠 다른 하나는 인터체인지, 초중학교, 편의점, 맛집 같은 양평에서 보기 드문 준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죠 일단 교통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로가 뚫렸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거고요 기본적으로 마을 내부 도로는 모두 편도일 차선 가뜩이나 입구가 온통 맛집거리라 도어 투 도어 기준 어디 한번 나갔다 들어오려면 상당한 불편함을 여전히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서향, 거실에서 강본래, 남향본래 갈등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여기죠 또 곳곳에 빈집, 푹푹 파인 도로, 높은 경사면 등등등 전체적으로 마을이 위태롭다 싶을 정도로 정돈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양평 최고가다 여전히 물음표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었습니다 여전히 물음표는 하더라도 그렇게 geç던 구성부가 exact same thing 현재의 물음표는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상당한 불편함이